할렐루야 2월 17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원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원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오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오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닥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핏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 시간에 지혜로운 생활 이란 제목으로 단일 목사님께서 큐티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토요일 2월 17일 자문 24장 23절에서 34절입니다 늘 자문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는 작은 조각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음성을 듣게 돼요 우리는 비전도 중요하고 환상도 중요한데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첫 걸음이 잘못되고 또 그 걸음을 움직이지 않거나 아니면 점프를 하는 사람은 다리를 다치거나 오히려 걸음 자체를 할 수 없는 자리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것들이 오늘 자문의 지혜 속에서 작은 순종 작은 것에 대한 충성은 결국은 우주적인 충성이다 하는 큰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뭐든지 위대한 일을 계획하기 전에 작은 일에 충성을 할 줄 알아야 그것이 곧 위대한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23절에서 26절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지혜의 첫 번째로 정직을 얘기합니다 늘 말하지만은 정직은 제일 어렵기도 하지만 제일 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잔머리를 굴 필요가 없고 또 상대방을 맞추기 위하여 내 스스로 쓸데없는 그런 어떤 연기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이 정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직을 제일 귀히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은 외형과 그의 제스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용병술 이런 얘기를 운운할 때 그 중심을 꿰뚫고 이 사람의 은사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이제 용병술의 귀재다 이런 말을 쓰는 건데 본질적으로 중심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은 정직은 바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인데 23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재판장도 외모를 따라서 얼마든지 이 사람에 대한 동기를 의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의로 해석할 수도 있다 참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지상주의적인 오늘 같은 세대에서 그저 TV와 모든 영화의 주인공들이 외모가 좋은 사람들 외모가 멋진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늘 선한 역할을 하고 외모가 안 되는 사람들이 악한 역할을 하고 이것이 그대로 반영되고 또 투영되고 또 기대가 돼서 재판장에 앉아있는 사람도 결국 얼굴 아치를 가지고 이 사람의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현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중심을 보는 눈 또 동기를 정확하게 파하기까지는 판단하지 않는 이 태도 이게 지혜입니다 오늘 그 다음절에 악인에게서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스승이든 재판관이든 권력자든 견책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는 정확하게 그야말로 악인을 향하여 견책을 하고 선인을 향하여 그를 격려하고 세워야 한다 하는 것은 당연히 입국도 아니면 가계가 흥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하게 될 때 결국은 가정도 흔들리고 국가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국의 역사든 한국의 역사든 얼마나 많은 그 간신배들로 인해서 결국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또 아니면 왕 자신이 잘못된 어떤 오판과 잘못된 어떤 판단 때문에 그렇게 무너진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기 26절에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이게 적당과 정직 이게 다 필요한 것에 적절한 말이라는 것은 참 수위도 적절하지만 있는 그대로도 적절하게 말할 줄 아는 이 태도 그리고 상황과 여건의 아주 양념 같은 태도 요리 잘하는 분들은 요리의 핵심을 소금으로 보더라고요 소금을 많이 치면 너무 짜서 못 먹고 적게 하면 음식의 냄새가 예를 들면 생선 같은 비린내 올라오고 그래서 먹지 못하고 이걸 적당히 중화시키는 그 포인트 이게 이제 노하우라는 거죠 이걸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또 수많은 생선도 한번 실험용으로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연단 끝에 적당한 선을 찾는 겁니다 내가 나 스스로 적당히 뭐냐 결국은 내가 교훈영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과공, 과례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적당한 나의 삶 있는 모습 그대로의 톤과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행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 한 특징이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이 뭐를 우리에게 강조하는가 하면 내가 바른 우선순위를 취하라 하는 겁니다 27절에 내일을 밖에서 기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내일을 밖에서 기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농경사회에서 수입의 원천이 되는 그런 밭농사 거기서 소득이 있어야지 집을 세우는 거지 집부터 해놓고 나서 소득 없다면 부도나는 겁니다 그저 자기 소비부터 그림을 그려놓고 그저 돈 쓸 생각에 투자부터 하고 나면 소스가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다 지어놓고도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이걸 위한 준비 우선순위는 매우 중요하다 이거죠 생존호가 직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지위에 자리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이 먼저 준비하는 거 내공을 쌓는 거 이게 모든 성취의 근본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 오늘 성경이 뭘 얘기합니까 여기 28절에서 20절 이 얘기합니다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자, 옷은 여기 보면 거짓 증인으로 거짓 증언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말아라 더 큰 화를 불러오고 더 큰 재앙을 몰고 온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복수를 금한 게 성경책입니다 함무라비오쩌는 그것을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눈은 눈이고 귀는 귀고 인은이고 코는 코지 물론 모세율 계율서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함무라비 법전을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성을 알고 인간의 보복성의 한계를 정해준 거예요 이게 원체 타락한 세상 속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눈을 당했는데 눈을 만치는 게 아니라 목을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살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눈은 눈, 귀는 귀, 코는 코 일대일의 원칙을 세워줬습니다만 이것을 끝나는 법은 없어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고 그 감정은 또 다른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복수를 낳게 되고 복수는 더 큰 재앙을 불러와서 공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곳곳마다 원수 갚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등을 처먹고 그 다음에 남에게 사기를 치고 오랫동안 은밀한 죄를 지어온 사람들을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그의 몸에 그의 가족에 아니면 그의 어떤 일터에 곳곳마다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사랑하고 맡기고 내 건강 지키면 최고다 이게 세 번째 지혜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오늘 30절에서 44절까지 말합니다 무슨 뭘 얘기합니까? 가난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얘기하고 가난 극복에 대한 원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게으른 자의 밖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온을 지나며 본 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혼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피비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 자녀에게 이것을 외우게 해야 됩니다 자 지나가다가 집에 울타리에 잡초가 많고 마당까지도 잡초가 있는 집 잘되는 집 아니죠? 폐가가 된 집이든지 아니면 폐문된 집이든지 게으름이라는 거 네? 정직 우선순위를 뭘 정할 것이냐 그리고 내 입술은 참으로 고운 말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게으름 뭐 여러분 저는 덜어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두란노 근무하면서 5분 지각하는 사람들치고 잘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아주 지각에 대한 강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지각을 하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지각을 먼저 내가 잡게 되면 그 사람은 상당 부분에서 인생에 정상교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므로 제가 늘 저는 100% 모든 상황에서 지각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고 어떤 때는 몸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한 시간 먼저 가 있다는 게 제 나름대로의 기본 소신입니다 그래서 노회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아니면 친구들 모임에도 소문이 났어요 그런 것이 그게 결국 뭔가 하면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CEO들 보세요 지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중국에서도 일본의 런정페이 같은 회장 같은 사람 화웨이로서 우리가 공격도 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부지런함과 강렬한 어떤 늑대의식은 또 중국 사회에서 하나의 사업적 성공을 이룬 하나의 중요한 저력이기도 한 거죠 자, 결론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의 품성을 우리 것으로 삼아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